들어가겠습니다 가요하고 읽어보세요 아! 오! 화라! 화라 보여줬네요. 꼭 해수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자, 일단 우리가 또 설명을 들었긴 했지만 뭐 또 시작을 해도 다르다 보니까 네, 그게 어렵지 않게 그리고 천번하고 다르게 지금은 웨이브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갑니다. 그래서 누구나 푹신 걸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를 찍어서 사진 찍으시네요. 항상 찍어서 네. 화랑 어떻게 해주나요? 네. 아, 이건 척관들네. 화면 그렇게 좋지 않죠? 지금 이렇게 이기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게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맞춤붙해도 사실 대체를 못해요 네 맞춤붙이고 맞춤붙한 사람이 이길 방향을 좀 넘어야죠 많이 부르시는 분이요 그리고 디레이가 큰 단곡보다는 악이랑 줌 위주로 하시면 그저께 이길 수 있는 성장일 수 있는 거로 들어갈까요? 그쵸 짤짤 네 많이 부르시는 분이 위해야돼요 아아아 아아 아아 하트만 띠는 이기죠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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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기시면 돼요 화라면 고르지 마세요 하하하하 아시죠? 저희가 진짜 진심왕을 알고 싶어서 하긴 알겠습니다 아 네 자 박사로 보내주시고요